아 일단 이제 전국민 전 세대 모든 분들이 원하신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? 그럼 우리 그렇게 치열하게 게임 안 해도 되는데 저희 막 복술레이 타고 막 지금 별의별 저희들끼리는 과정을 다 거쳐서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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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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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청하면 되는군요 성화봉송을 근데 해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. 2006 토리노올림픽 때랑 벤쿠버올림픽 때. 성화봉송에 나선 김연아 선수가 성화를 전달받자 환호성이 터집니다. 진짜 불이니까 또 이게 들어보면 많이 무거워서 또 어릴 때고 하니까 팔도 아픈데 이제 인사도 해야 되고 해서 또 웃으면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정도 빨리 뛰어야 느낌이 좀 험 나지 않을까요? 그러면 너무 빨리 끝날걸요. 200미터니까. 아 진짜요? 설력으로 뛰시면 아니세요. 몇 킬로 뛰고 이런 줄 아셨어요? 아 들고 몇 킬로 뛰는 거. 막 뛰다가 중간에 물 먹고 이거는 줄 아셨어요? 마라토처럼. 아 아니구나. 네. 거리가 길지 않아서. 옷은 반팔이 좋겠죠? 11월인데. 성화는 좀 이렇게 반팔. 혜택하면 백팔 붓고. 혜택을 백팔 입으라고. 김연아 씨 말이 슬슬. 가시가 좀 돋졌네요. 히스텍을 백팔 입으라고요? 슬슬 풀리시는 거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동해서. 김연아 씨가 슬슬 손 마음이 나오는 걸 보니까. 지금 이제 여기가 거실 토크고 여기가 안방 토크, 부엌 토크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. 좋습니다. 아 저희가 그 성화봉송을 언제 하게 되는 겁니까? 올해 11월에 이제 그리스에서 채화를 한 성화가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. 들어오는군요. 서울로 들어온다고 합니다. 101일간 성화봉송 빌레이를 하게 됩니다. 아 그렇군요. 아 그렇군요.